구구 갤러리는 목동에 있는 아주 작은 갤러리에요.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갤러리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였고 그 중에 아홉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인사동 미술세계에서 전시를 하는 기획전시입니다. 구구전이란 구구 갤러리의 전시이기도 하지만 구하고 구하다, 투 세이브 투 시 작금의 어려운 미술계도 구원하고 화가도 구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 살림의 그런 기획전을 기획했던 것입니다. 구구전이란 구구전이 되는거예요. 구구전이란 구구전이 vice-idency 아멘 아멘 J.K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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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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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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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